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가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레몬크림이 먹은 오랜만에 애초에서 토이킹덤의 은평 은평 이마트 토이킹덤에 이렇게 왔고요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는 토이킹덤이 있죠 자 오늘 여기에 어떤 원고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자 이쪽은 이쪽에 이거 다 모았어? 아니 이게 뭔데? 이거 이거 그 포켓 그 지프라 모델로 피카츄 나온거 이건 귀엽네 펭귄은 귀엽네 저거 많이 저거 피카츄 다 모았네 어? 어디가? 오 트럼이 뭐야 이거? 나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 요즘에 많이 보이던데? 중국거 아니야? 중국거고 메텍스? 이거 약간 조금 시쿠 시쿠은형 같은데 시쿠가 아니고 브라더보다 조금 한단계? 시쿠 브라더 뭔가 좀 어설프게 만든 그런 약간 그냥 애들왕국 어 그래도 국산차 여깄네 이건 요즘 최근 들어서 웰리 1대60 이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나 다 샀거든 집에 쌓여있어요 뭐 뉴그렌저 이름이 뉴그렌저야 뉴그렌저? 옛날 뉴그렌저 은지가 좋아하는 자동차 쏘렌토 어떤 은지? 영어 돈을 다 거쳐라 닭주민 나온거 K5 K5 흰색은 예쁘기는 한데 뭔가 약간 퀄리티 자체가 조금 근데 진짜 실제 K5를 잘 재현하진 못한 듯한 느낌? 어? 뭐야 이거 아니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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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였지? 이거 중에서 그 람보르기니 시안 나온거 봤음? 아니 못 봤어 나 봤는데 저번에 한번 하울고기 인마트 가서 봤었거든 어 근데 없더라 이제 그때 보고 없어 어 그때 보고 없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나 그렇게 귀한건지 몰랐어 이거 저기 안행이 어떤거 산타페 아 산타페 얘네도 금형 자체는 괜찮은데 그 1톤 트럭인데 포터가 공고를 섞어놨어 어 어떤거? 포터가 공고를 섞어놨어 그니까 이거 왜 섞어놨는데 라이선스 받고 제대로 만들지 그니까 그 요새 경찰차 보면 서울경찰 이렇게 적혀있더라 응 맞아 그거 이번에 CI 바뀌었잖아 어 없네 야 이거 버스 뭐냐 이거 이거 그거 그거 맞어 디키토이즈꺼 디키토이즈꺼 디키토이즈꺼데 야 신세이가 이런 버스를 타고 있어 미치겠다 저거 저거 그거잖아 저기 유럽에서 많이 쓰는 어 라이온스 버티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거 이게 카레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대가 13,000 아니 13,900원 밖에 안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아 다이캐스트 어 대가리가 다이캐스트네 대가리만 다이캐스트 뒤에 다 플라스틱 이거는 진짜 캐리어는 진짜 싼 마리다 완전 싼 마리 완전 싼 마리 핫힐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얼마전에 핫힛 하나 사고 있어 핫힛 보면은 이게 요즘 보면 형님 이렇게 판다니까 한 종류로 이렇게 정해주시고 판다니까 근데 차라리 이게 나온 것 같기는 해 어 공고타다 어 이거 다치뱀 다치뱀 이거 예쁘게 나온 거 이거는 해외에서 인기 되게 많은 그 모델인데 이거 370 370 이거 이번에 형 그거 봤어 혹시 그거 뭐였지 그거 인오육사에서 나온 거 신제품 많이 못 봤지 이번에 인오육사에서 어 어 신제품 나오는데 응 그 이거 경찰차 버전으로 일본 경찰차 버전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 총 타고 일본 경찰차 버전 어? 이거 포르자 이거 911 나 이거 포티라는 사진 샀었어 저기 얼마 전에 형 이거 BMW인데 응 BMW M3 얘가 뭔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포르자 포르자 아니 포르자 말고 이거 이거 여름 시즌을 맞춰서 나온 거 같은데 여름 시즌을 맞춰서 나온 거 같은데 포르자 포르자 이거 이거 포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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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SM7 맞네 진짜로 이게 SM7이고 이거 SM7이고 포르자 금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제네시스 아니야? 제네시스 맞아 G80 구형 G80 포르자 오 맞네 진짜 제네시스 금형으로 얻는 거네 이게 마조레 만드락 익스프레스 이거 괜찮던데 타이칸 들어가 있고 시리즈 자체는 어 이거 뭐냐 로고 노토카 부가티네 부가티 부가티 베이론으로 만들었네 근데 너무 어설프 그렇지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옛날에 8,900원에 팔았었던 할인행사 들어가서 아 이게 가격이 그를 많이 골랐나 응 마조레시네 폰다 시빅 폰다 시빅 타이칸 이번에 이거 흰색으로도 되어 있는 거 있거든 응 올 화이트로 그것도 예쁘더라고 응 이건 뭐냐 발리언트 왜 이렇게 많아 안 팔리나보다 이것도 진짜 계속 보이네 하하하하하하 WRC 이번에 신 버전이잖아 이거 샀어? 어 아이포트 너무너무너무 이제 식상하긴 어 레우세스 벤츠 어 이거 포르쉐 어 다른 종류가 없네 이거 지바겐 어 지바겐 근데 카모콜라조 그래도 데깔이 예쁘네 브라보스 3900 어 어 으 으 으 으 대성토이 있잖아 대성토이 이제 응 얘네도 정말 뭔가 집만 집만 크면은 사가지고 컬렉트 해보고 싶기는 해 와 유니목이 하하하하 미치겠지 2.5톤급이네 이거 우리 회사에 있는거 지금 내 소 아 진짜? 응 복제시료대 쓰러기 음 으응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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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리온은 흰색? 그 초애가 흰색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볼만하지 예쁜 거 많이 타 그거네? 맥도날드 어 아니에요 처음에 토미카 이게 약간 맥도날드같이 생겼네 맞아 처음에 토미카인데 처음에 토미카인데 만약 불빛이라도 좀 나오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3월달쯤에 그래도 예쁜 날끼리 생각도 못하시잖아요 지난주에? 응 요즘 이제 생겼거든 이것은 이거 봐봐 이스틱 기가인데 어 그 뒤에 트레일러가 더 있더라고 아아 가리가리 있더라고 이게 가리가리 그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인데 우리나라에 그 와삭바라고 있었던 가리가리 카피한 거 어 그것 때문에 가리가리가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데 음 나 똑같은 거 하나 있었고 와삭바라고 음 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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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프리미엄 토미카 중에서 이거 RX7 있는데 솔직히 지금 토미카 리미티드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?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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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음 이거 일본경찰차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어 괜찮아요 이거 나이트라이더나 이런 거 있어 어 이거 나이트라이더 형 이거 설명 좀 해줘 봐 이게 뭐야? 전격제트작전이라고 어 옛날에 80년대 미국 드라마 중에 어 전격제트작전이라고 했어 나이트라이더 그 데이비드 하셀오프 주연의 응 한국에서 KBS에서 옛날에 응 방송했던 드라마인데 응 이 키트라는 차가 폰티아 파이어보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응 원격조종 자동차야 아 그 주인공이 나이트라는 주인공이 그 소리에 그 시계 애플워치가 치는 시계자되고 어 키트 나와라 그러면 키트가 흉하고 나와 아 요즘 어린이들은 진짜 몰라 이거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어른들의 약간 슈퍼맨 그런 기념이네 그렇지 그래서 80년대 테레비전 봤던 어린이들 아 저기 어른들은 좀 좋아할만한 것 같아 어 형 이거 봐봐 이거 데칼 예쁘지 않아? 어 GTR 뭐라고 해야해 이거 내가 에라카로 리뷰했었던 차량인데 이거는 이 버전은 없었고 이게 두 개가 맥도날드 그 로고 붙어있어가지고 맥도날드 스폰 때려가지고 나온 거랑 두 개 로고가 맞거든 그래서 맥도날드 일명 맥도날드 닌싼 GTR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두 개는 이제 나왔는데 얘는 이번에 이제 이 데칼은 이제 처음 나온 거라 처음 나온 약간 GR 스포츠 같은 그런 느낌이고 혼나 NSSR 이것도 초회판하고 일반판인데 초회판은 검정색으로 나고 일반판은 흰색으로 나고 항공 화물 싣을 때 어 이 차와가지고 여기다가 저기 화물 싣거든 응 수출 보낼 때 어 이 차 포토 오는데 우리 회사는 스즈키 솔리로 살까 이거? 이거 아까 저기 있던데 이거 한 두 개 사가지고 일본 경차차 만들어? 미쓰오카 여기 있네 미쓰오카 미쓰오카 저게 쉐보레지 원래는 쉐보레 블레이저 케이바이 블레이저인데 응 원래 차는 도에타 라부포 라부포 아프하고 뒤에 계량해가지고 미쓰오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거 아아 라부포야 이게? 라부포하고 엔진이 똑같다 엔진하고 플랫폼 똑같은데 라부포 내가 그 토미카로 봐서 아는데 껍데기는 껍데기는 미쓰오카라는 업체에서 저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응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응 응 어제 어르신 어르신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어 그래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완전 똑같이 생겼어 봐봐 이쪽과 버디가 옆부분 그런 거 보면은 앞부분은 이게 여기서 개조를 했는데 옆부분과 다 똑같은 거였잖아 엔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실내야 그렇네 나 그런 뒷배경인지 처음 알았네 이거 마스다 스포츠카 개조해가지고 음 야리스는 경찰차로 안 쓰지? 일본에서 지랄야리스가 지야리스가 지야리스 지야리스 Finish 바르고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지야리이야리스 진짜 인기 없는 모델이 나도xt 스피드테일 밥 웅 맥마렌 건데 뱅리도 캠니 캠니도 ania 경찰차 버전도 있더라고 아 그게 여기 안 들어온거 같은데? 그거 식사 Fr 보면순차차 버전으로 나왔을 텐데 Hypni 있을텐데 그거 신제품 이잖아 근데 아까 봤을 때 이건가? 얘 얘 얘 얘 여깄네 여깄네 와 사네 케미 오호 난 솔리오 갑시다 첫 썼었는데 크라운 썼었는데 크라운 단종돼가지고 케미 쓰고 있잖아 응 나 솔리오 갑시다 아 5,900원씩이 나네 그래도 형하고 같이 사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스즈키 솔리오 초회판 가져가자 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초회판인데 뒤에 없어 이게 초회판이 아닌가? 형 파란색이 초회판이구나 아 이게 일반판이구나 일반판이네 일본에서는 초회판은 그냥 한정판이라는데 우린 그런거 없으니까 콩샵 자체가 해당초회 없으니까 그니까 홍콩에 신호등 소리랑 똑같아 그 의도에서 만든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지만 난 뭐 홍콩 가봐야되는데 코로나 끝나면 가지 뭐 신제품 아니야? 어 신제품이지 5월달에 나온다 은색으로 났네? 악마의 제트 나 그 악마의 제트 신체로 갔다 응 가난에서 저번에 보여줬었나? 간다이 아니 저번에 사진을 보내주게 돼 이거 뭐 하나만 사면 되겠지? 2개 사서 2개 만들까? 요새는 하나만 사야지 2개가 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니까 진짜 너무 비싸지긴 했어 내가 저번에 가볼까 봐봐 아 쟤 내 사진 보냈어 어 영상에 담을 수 없잖아 사진을 보내면은 하여튼 요즘에는 처음엔 내가 이걸 사려고 했는데 그 그 악명순찰거도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왼쪽 패럭이 지금 이거 8톤 지게차네 이거 우리 회사에 8톤 지게차도 있어 어 8톤 지게차 지금 오 오 오 스티아 이거는 경찰차로는 안 쓰던데 경찰차로 만들면 예쁘겠더라구 어 경찰차로는 안 쓰지 그 쟤 말고 스바루 중에 느가씨였나 느가씨? 레거씨 레거씨? 얘는 경찰차로 쓰더라고 스바루 레거씨? 네 얘는 근데 초회판이라 적혀있는데 아 이거 그거는 그건 초회판이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는 일반 은색으로 비아제츠 비아제스 이거 진짜 엄청 오래 생긴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2008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나 이거 집에 2개인가 3개가 있어 응 이게 지난번에 신제품 나온건데 이게 그 분기 탱크로리 이거 우리 회사 진짜 선박보핑 같은 거 싫어해 이것도 처음에 엄청 습관이에요 어 엄청 저거 했는데 요즘에 아마 그게 안 나왔을 거야 철도 차량들하고 어 그 자위대 견인차 그거는 형이 나한테 줬잖아 어 자위대 견인차 그거 나 리뷰했어 그래서 어 봤지 응 어 리뷰 잘했어 이게 신기하게 이건 금형을 좀 잘 활용할 수도 있을만한 차들이 폴리스카인데 얘는 좀 진짜 좀 이질감이 좀 있는 거 같아 어 예쁘긴 한데 이거 저기 수프라 라보카 포레스카 응 스즈길 허슬러 주유소네 주유소 응 그거 말고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 나중에 타임즈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응 여긴 안 들었나보네 타임즈 주차장이 예쁘던데 어 가격도 괜찮고 타임즈 주차장 어디 갔지 없나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신제품이라 아니네 앞에 없네 앞에 없네 앞에 없네 다시 코로나가 이제 다이어가지고 이거 이번에 이거 왜 샀음 나 이거 없는 거라서 하하 근데 괜찮더라고 응 스즈키 솔리오로 이제 일본경차장 만들어놓으러 어 수고만 말고 그게 왜 어디서 아 그러니까 뭔가 됐든 아 형님 우리 반대로 가야되봐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은평 이마트에 왔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막 멀리 계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는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가까운데 계신다면 한번쯤 드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